안녕하세요. 이제 완전 가을 날씨네요. 그쵸. 또 이제 단풍도 들고 낙엽이 떨어질 때쯤이면 시험도 보고 시험 본 다음에 낙엽 떨어지는 모습이 아 행복하다 아름답다 라고 느껴질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충분한 시간 남았으니까. 자 우리 이제 이론정리 2주차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 쪽지게 백선에 이렇게 오른 지문이 뒤편에 실려져 있죠. 이걸로 진행할 거고 만약에 백선을 듣지 않아서 교재가 없는 분들은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황재현 교수 페이지에 학습자료실에 들어가면 출력하실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그 자료 출력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론정리는 이제 오른 지문으로 진행을 할 건데 테마 51개로 구성되어 있고 지문이 총 607개에요. 607개는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그냥 이건 몰라도 되겠다라고 넘어갈 지문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들만 607개로 모아놨고 공부할 때 키워드를 찾는 연습 하셔야 돼요. 키워드. 그래서 이제 빨리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겠다. 딱 바로 연결 지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지문을 보셔야 되고 모두 다 옳은 지문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없이 좀 읽어보면 옳겠지 옳겠지 라고 한다라면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옳은 지문에 키워드를 찾아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지 라고 무조건 연결시키는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시고 수업 들으면서 포인트 정리 하셔야 돼요. 뭐냐면 수업을 들으면서 약간 제가 부가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다 적어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볼 시간도 없거니와 이제 많이 산만하게 정리된 것들은 나중에 보기 어려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알고 있는 거라면 필기하지 말고 외우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외우고 내가 이 단어를 모르겠네. 이 내용을 잠깐 몰랐네. 그러면 핵심 키워드만 딱 정리하고 핵심 내용만 옆에다가 간단히 메모해서 집에 가서 위약집이나 스마트 학교론으로 찾아보시면서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단권화를 시킬 때 단권화라는 건 사실 별건 아니고 시험장에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상기시키기에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학교론 될 수도 있고 위약집 될 수도 있고 백선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공부했던 단모를 공부했던 걸 쭉 가져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특강집을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지문집이죠. 이런 걸 가져가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전에 공부했을 때 아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 이거 나오면 실수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권화 교재라고 하니까 백선집으로 단권화를 많이 하니까 이론 지문에다가 지문에다가 옆에다가 중요한 거 메모해서 내가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간단히 메모해 놓고. 이제 이해는 최소로 해야 돼요. 물론 이해가 필요한 지문들도 있지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외워야 돼요. 그냥. 그래서 가능한 암기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2시간 3시간 끊끊 알면서 이거 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시간들이고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암기하려고 해야 되고 당일에요. 당일. 오늘 수업 들었으면 2시간 이상은 무조건 복습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오늘 끝내야 돼요. 다음에 공부해야 되겠지 미룰 수도 없고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면서 수업 중에 가능한 다 공부해서 암기해야 돼요. 대부분 다 암기하고 607개 중에서 내가 다시 봐야 될 지문이 여기에 10%에서 20% 정도만 체크가 돼 있어서 다음에 이제 오른 지문을 볼 때 처음 끝까지 볼 때 쭉 넘기면서 1시간 내에 처음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오늘 복습해가지고 오늘 수업 들으면서 체크한 거 있죠. 이 지문들을 다시 완성시켜놔서 다음에 한번 보고 내 걸로 만들면 다시 여기다 체크해서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을 줄여야 짧은 시간에 전 범위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복습하실 때 복습할 때 이것만 하지 말고 테마로 다 엮여져 있으니까 테마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스마트 기출 지문집이 있죠. 우리 기출 지문집. 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하면 65점 무조건 넘는다 그랬어요. 말 문제로. 계산 문제 빼고도 그래서 이거 하면서 오른 지문하면서 기출 지문집 같은 테마로 지문을 쭉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쪽지기 백성 공부했다라면 백성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면 훨씬 더 이제 테마별로 마무리하는 데 적정할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자 봅시다 이제. 이론 총정리. 테마 1. 자 다 오른 지문이니까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키워드를 찾는 거에 여러분 좀 집중해야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학. 그럼 부동산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고 구체적과학이다. 그런데 뭐라고는 할 수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부동산학이 나오면 여기에 추자연 기초 순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학이라고 나오면. 자 두번째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방법이라고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접근방법에 의사결정식이 있고 종합식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부동산학을 접근하냐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에 중요한 건 투자결정이죠.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는 말이 연결돼야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 종합식 나오면 뭐예요? 복합개념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를 복합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걸 우리가 종합식이다 또는 복합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경기를 찾아야 돼요. 법경기로 복합개념으로 이해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키워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 안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가장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죠. 잘하자라는 거죠. 능률적으로 잘하자. 그럼 소유할 때는 어떻게 잘하자? 최유요 이용을 하고 만약에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자? 질서확립을 목표로 하자. 질서확립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온다라면 이건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부동산학의 첫 번째 테마에서 최근에 나왔던 건 이거죠. 능률성의 원칙. 5번에 보니까 임장활동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면 현장에 가야 되겠죠.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대물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야 된다.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임장활동 나왔을 때 대인활동, 여기에 부중성 이렇게 두 개가 속여 나왔어요. 대물활동이고 부동성이 나와야 돼요.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문들을 볼 때 딱 뭐가 나오면 이거 나와야지,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들은 예전에 쭉 읽어봤을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뭐죠? 부동산의 개념. 이게 이제 1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알고 있느냐 외웠느냐 다섯 가지 뭐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무조건 외워야죠. 이거 외우면 시험장 가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이 단어와 복합 부동산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경기로 부동산 개념을 이해하겠다. 그래서 법경기로 법경기로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각각의 부동산이죠. 건물도 독립 부동산이니까 독립 정착물로 써 그런데 얘가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여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주의할 건 여기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들어가면 안 되죠. 얘와 얘가 자리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 두 개 너무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3번에 보니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무조건 외워야죠. 이 다섯 가지 최근에 나왔던 1번 문제로 보너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자 4번에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나왔어요.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잡을 때 토지 정착물은 뭐다? 협의의 부동산이고 얘는 어디에서 정의한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협의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물리적 개념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개념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했을 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외웠죠. 위치, 공간, 그 다음에 환경, 자연 여기에 환경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자 얘는 우리가 유형이냐 무형이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건 형태가 있으니까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형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주의해야죠.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봤을 때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했을 때 무형은 법률과 경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만 유형적 측면이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하고만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6분에 보니까 재단 나왔네. 재단등 재단등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재단등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등기등록하는 얘가 등기등록을 얘기하죠.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이라고 했어요. 이 동산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재단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준 부동산이죠. 준 부동산. 자 그러면 얘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돼야지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 동산등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얘가 핵심이에요. 준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여기 협의라고 들어가도 안 되고 자 7번에 보니까 건물에 부착되어 있은 물건이 이걸 정착물로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오랫동안 단단히 잘 이유있게 붙여져 있어야 정착물로 볼 건데 제거하여도 라고 나왔어요. 그럼 떼어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손실이 있어야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라고 나와야죠. 손실이 없으면 제거 분리했을 때 손실 없으면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죠.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동산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8번에 보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와 식물이라고 나왔어요. 얘 중요하죠.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 뿐이고 얘는 정착물인데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맞죠.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속해져 있는 정착물이고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독립 정착물은 아니지만 정착물은 맞아요. 그럼 중계대상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을 취급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취급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알아서 자라는 나무 이렇게 나오면 정착물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9번에 보니까 자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독립 정착물이죠. 네 가지 외워놔야 돼요.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모 재배되는 농작물 이 네 가지 외워놔야죠. 그래서 명인방법의 수모 등기된 임모 건물 재배되는 농작물은 토지 정착물 중에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해서 취급되는 독립 정착물 네 가지 외워놔야 되고 자 나무 중에 가식수목 가식수목 임차인이 부착한 거다 또는 가식수목 또는 판자찍 같은 건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식중인 수목이라고도 해요. 가식중인 수목 이식중인 수목 이렇게 설명할 때 알고 있는 거면 머릿속에 한 번 되뇌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머릿속에 한 번 더 속으로 되뇌면서 외우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다라고 나오면 잠깐 메모해서 복습할 때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오늘 끝나고 복습할 때 정리해서 다시 마무리를 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그때 내가 이거 좀 공부했으면 이 문제 맞았을 텐데 라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넘기지 말고 체크된 것들은 다시 책 찾아봐서 내가 이렇게 딱 오른 걸로 딱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규정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정리해야 돼요. 11번 보죠.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나왔고 개발권 양도제도 이전제도 엄청 중요하죠. 이 개발권은 뭘 얘기하냐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규제해서 공중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 용적률에 손해를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줄 테니까 토지 소유권과 분류해서 개발권만 팔 수 있게 해줄게. 팔아서 보상받아라. 라는 제도죠. 그러나 시행된 적이 없다. 미실시가 중요하죠. 자 어쨌거나 용적률이면 공중으로 개발할 권리예요. 무슨 공간? 공중공간이라고 나와야 돼요. 공중공간 활용방법. 자 12번에 지하권 지중권 나왔는데 지중은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중간이니까 여기에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감정평가 지문에서 많이 틀렸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용수권이라는 건데 이건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쓰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쓰 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표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어디에 있는 물? 지표에 있는 물. 그럼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지표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지중권에 용수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해놓고 백선에서 복수정답으로 있었던 건가? 아 네 어찌 됐구나 백선에 복수정답 두 개가 있었어요. 오류가 3번에 1번과 4번? 4번이었고 52번에 1번과 5번 이렇게 지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 밴드나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정오표에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백선에 복수정답 두 개가 있었다. 자 토지의 분류 이거 무조건 맞아야죠. 토지의 분류 무조건 다 외워서 키워드를 찾아서 빠르게 답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부지는 바닥토지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토지죠.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를 부지라고 한다. 부지 자 택지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죠. 건축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주택상가 공장이니까 주상 공업용지 등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용되고 있거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 대지라고 하죠. 건물이 있는 건부지라고 하죠. 건물이 있는 상태를 건부지죠. 그럼 건부지는 택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아요. 건부지는 무조건 택지인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지만 낮이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택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 필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얘죠. 등기 등록 단위 얘 나오면 무조건 필지 우리가 등기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하면 하나의 지본이 부유되고 소유권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연결져야 되고 우리가 획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덩어리를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고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 건물이 있는 상태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 그러면 얘는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겠죠. 낮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될 수 있어서 최유요이용 기대 가능성이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아서 뭐가 일어난다. 건부감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용을 못할 수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부감가가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건부지 가격과 그 다음에 낮이 가격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야 돼요. 낮이가 높아야 되고 건부지가 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더 낮다. 건부감가에 의해서 얘가 더 낮다라고 나와야죠. 건부지가 더 가치가 낮다. 낮이가 비싼 땅이죠. 자 6분에 보니까 낮이라고 나왔어요. 낮이. 낮이는 깨끗한 토지죠. 여기서 주의할 거. 무슨 제한이 없는 거야.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야 돼요. 정착물 없는 거 깨끗한데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야 되고 중요한 건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태?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돼요. 사법상의 제한만 없어야 되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죠. 우리 시험에서 계속 사법상 제한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없는 건 아니죠.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 자 포락지 나오면 얘는 폭우에 떨어진 토지니까 물에 잠긴 토지죠. 그래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고 나오고 물에 잠긴 토지 이 내용이 처음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전답 등에 등기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절토나 침식되어서 물에 가라앉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이걸 포락지 물에 잠긴 토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락지 무조건 뭔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물에 잠겼다 물에 빠졌다 하천에 가라앉았다 변했다 바다로 변했다 이런 모든 다 포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 시험에 가장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토지 분류가 후보지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를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밖에 없어요. 각각도 용도 지역이고 이 세 개는 다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 다음에 간에 이렇게 나오고 용도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오면 이건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지역이고 이 다음에 용도 지역 다음에 내서 라고 이 내서 세부 지역 간은 이건 의미가 없죠. 내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환되고 있는 토지 나오면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용도가 바뀌어질 수 있대. 그럼 토지에 무슨 성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용도 전환이 가능하되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뀔 수가 있지.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자연 인문적 특성이 뭐냐 토지의 특성이 뭐냐 라고 할 때 얘는 뭐가 돼야 되면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돼야죠. 용도의 다양성 얘와 관련해서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전환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전을 기준하냐 전환후를 기준으로 할 거냐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전환후를 기준한다. 그래서 얘는 전환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라고 나와야죠. 단 앞에 성숙도가 매우 낮은 경우라면 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면 전환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자 10번에 소지 원래 바탕 소니까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의 토지는 소지라고 하고 자 11번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공지 빈 땅 건축 바단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 짓지 않는 빈 땅을 얘기할 때 공지 건필 용도는 등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이걸 공지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건 만약에 건필율이 상향됐다고 해보죠. 상향되었다. 그러면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지의 면적은 뭐한다? 공지 면적은 뭐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건필율과 공지는 반대로 반대 경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경사진 부분 나오면 이건 뭐라고 한다? 법지죠. 이때 중요한 건 법지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소유권 인정된다.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는데 경사져서 활용수익이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죠.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 자 13번에 보니까 해변 토지 나오면 뭐라고 한다? 빈지죠. 해변 토지 빈지. 바닷가 빈지라고 하죠. 얘 또 중요한 건 얘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 없는데 바닷가라서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않는 소유권이 없는 토지예요. 등기부가 없다. 빈지는 자 14번에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하는 토지죠.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 자 15번에 표준지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지가를 떠올려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라고 하죠.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배웠죠. 어떤 지역에서 대표성 토지라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그 주변 토지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죠. 무슨 방법 무슨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거죠.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원칙이 공시가 기준법이니까 이때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화죠. 그래서 토지 가격에 지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거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지가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보니까 형 뭐가 있어요. 일지계가 있죠. 일지계 이때 무슨 가치에 무슨 가치에 중요하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라고 했던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일반 요인 같고 지역 요인 같은데 개별로는 같을 수 없잖아요. 유사한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 성향이 거의 동일한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다라면 이 지역에서 대표성 토지를 잡아야 토지 가격을 다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대표성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 국장이 정하는 거죠. 자 토지 국장이 할 때 개별 들어가면 다 시군구 개별 없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국장이 하죠. 근데 국장이 할 때 표준지는 누구에게 의뢰한다 조사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게 그러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한국 부동산에 의뢰해서 가격을 정하면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하죠.